아니 광수는 없어요? 제가 거기에 광수, 우리 또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냈습니다 이 친구. 이 친구 또 해냈어요. 나 이거 진짜 인터넷 봤어요. 진짜 나요? 나 서울대 70% 그거 들을 때부터 알았는데. 뭐라고? 나 서울대 70% 그때부터 알았어요. 뭐를? 문제를? 난 진짜 알아요. 진짜 알아요. 이거는요. 의지현 씨 부터 답을 부탁해 주세요. 자, 제. 자, 정답은. 그냥 되게 편하게 생각하면 돼. 이겁니다. 그래. 오, 저거야 저거. 그래. 오, 저거야 저거. 오, 저거야 저거. 정답은 이겼네. 야, 나도 누가 했어. 나 진짜. 나 알죠? 정답. 이겼네 씨 정답. 이겼네 씨. 정답. 고정. 뭐야. 지원아 나 손었어. 아 이거 뭐야. 다음 화내네 하하. 저 넌센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넌센스 말고 좀 상식적인 문제를 내요. 넌센스. 선생님 문제 주세요. 치아가 보이는 연예인은 거의 다 줬다. 40초입니다. 40초.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거구나 이름으로. 자 마시자 10초. 10. 9. 8. 7. 6. 5. 4. 3. 1. 땡. 4. 5. 4.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이야. 뭐 재석이 한번. 아시나 봐요? 네. 야 동일아 조심해 재석이 알게 무슨 척 하는 것 같아요. 친해요? 예? 친하냐고요? 아니요. 하하하하하하 진짜 쟤? 안 친해? 안 친하냐고. 친한데? 나 무작위 친한데 어저께 전화했는데?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? 뭐라고?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고요? 왜? 아 빨리요. 한 2주 됐는데? 아 2개 됐어? 아유 이렇게 되면? 아 그랬어? 이 사람이랑 2주 전에 봤다고요? 아 2주 됐구나. 아 그럼 내 스스로 가야 돼. 아니 지현이 형은요? 친해요? 내가 이걸 잘 모르니까. 나는 친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 지현이 형이 어떻게 될까요? 내 동생으로서. 아 동생이에요? 동생이야? 동생? 진짜? 아니 이 분이 동생이에요? 동생 아니야. 야 동생이라니? 어우. 그럼 뭔데? 뭐라고? 뭘 못 들었어요? 우리는 그런 호칭 안 하고 지내는데? 그럼 뭔데요? 그냥 지내. 그래요? 이름 얘기하고 지낸다고. 그래요? 그래. 알았어요. 지현은? 제가 좋아해요. 좋아해? 언니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? 오빠. 오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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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친해? 오빠야? 오빠! 송지호. 어. 이 분 알아? 어. 친해요? 어. 진짜 멈추고 나가. 진짜 멈추고 나가. 왜? 언제 봤어? 그냥 모시고 나가. 자주 봐? 호칭을 뭐라고 그래? 선배님. 선배님? 오빠야 언니야? 오빠 언니 아니 선배님. 아 그럼 선배님이라고 해? 오우. 지현이 잘 모르겠다. 형. 왜? 아니 항상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니까.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고. 이곳에 하자! 이곳에 하자! 이곳에 하자! 이곳에 하자! 이곳에 하자! 좋았어! 오케이. 야 보자. 아니 근데 이 정답이 아니라도 이 국제에 맞는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뭐야 왜 이렇게 자신감.